안녕하세요 저는 승룡이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룡이예요 저는 지금 회사를 가고 있는 길이고요 오늘 제가 책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저한테 도움될만한 책 하나 서점 가서 사고 단체 연습, 개인 연습 좀 더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질 것 같은데 오늘 저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연습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자 20분씩 연습을 하고 선생님 앞에서 다 같이 연기를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제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리 좀 와보라고 대리 아까 계단에서 통화한 거 들었는데 내가 자꾸 이상해서 그래 팀장님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 나신 거야? 또 나한테까지 이럴 거야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은 선호랑 같이 방금 연기를 하고 나왔는데 선호가 상대 역을 아주 잘하더라고요. 아... 그래서... 승용 씨가 상대 역을 잘 해주셔서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. 갑자기 이렇게 존댓말 하나요? 어, 네. 승용 씨! 아, 이렇게 했어요. 아, 저 그럼 선호 씨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잠깐 책을 사러 다녀오기로 했습니다. 무슨 책 사시려고요? 이번에 제가 책을 추천받은 게 하나 있어서 랩 이렇게 가사를 쓰는데 좀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뭐 그 책 없으면 다른 책도 찾아볼 겸 가기로 했습니다. 저희는 지금 공기 레슨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저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수식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선호 음식까지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지금 마지막 음식. 이건 버팔로의 감자튀김이고요. 이제 그럼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여기는 크림이 더 잘 나왔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다들 배불리 먹은 거 같아 기분이 좋네요. 이제 저희는 더 먹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서점에 갑니다. 서점 안에 들어갔구나. 에세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방금 계산을 하고 서점에서 나왔고요. 이렇게 책 샀습니다. 일단 연습실 가서 뭐 샀는지 알려드릴게요. 연습실에 도착을 했고요. 이렇게 제가 추천받은 책이고요. 이거는 제가 지나가다가 보고 싶어서 4번 책입니다. 지금 바로 이거를 읽고 싶지만 연습 때문에 이따가 숙소 가서 자기 전에 좀 읽고 자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단체 연습이 일단 다 끝나서 다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다시 브이로그를 듣게 된다면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랩 쓰는 거나 녹음하면서 연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오늘 브이로그를 찍는 게 처음인데 재밌기도 했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에서 보여드리고 싶고 아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스케줄 끝! 이따가 퇴근할 때 봐요. 일단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.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찾아뵐게요. 여러분들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 예쁘게 봐주세요. 그러면 제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 잘 가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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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